크리스천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50가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하느님의 성에 소속 라이프처치의 목회자 제이미 모곤 목사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지 않은 50가지 이유 26년 전에 크리스천이 되면서 술을 끊었다 아무도 권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의 삶을 예수께 드리고 그분을 따라 쓰며 아무것도 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다 술을 끊는 것은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 이 글은 크리스천과 술에 대한 신학적 글이 아니지만 진심 어린 호소입니다 알코올을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50가지 이유라는 이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숙고해 주기를 당부한다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50가지입니다 술에 취한다면 침침하고 냉정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알코올은 파괴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알코올은 진정제이다 인체의 반응과 뇌의 작용을 저하시키는 진정제이다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피해야 한다 나는 나의 형제나 자매가 나의 크리스천으로서의 자유의 실천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술을 마시기로 하는 나의 선택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 알코올은 내 판단력을 왜곡시킨다 알코올은 나를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한다 내가 자제해서 적당하게 알맞게 하는 것을 나의 자녀들은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한다 불신자들도 자신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맥주를 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실축한 사람들에게는 혼란을 주는 모순이 된다 알코올은 다른 사람을 죽게로 가까이 데려갈 수 없다 그들이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면 더 멀어질 것이다 알코올은 나를 죽게로 더 가까이 데려가지 못한다 내가 술을 마실 때 더 멀어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기를 원한다 느려 터지거나 졸거나 흐트러져 있고 싶지 않다 알코올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족을 내게 보여달라 그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나는 와 술이 내가 예수를 담게 만들었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나는 모든 모양의 악을 피하기를 원한다 알코올은 자기 절제의 열매를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든다 알코올은 나의 필터, 여과기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알코올은 합법적인 정신의 변화를 주는 환각제의 마약이다 알코올은 중독적이다 알코올은 고통을 마비시킬 뿐이며 슬픔은 오직 예수께서만이 치유하실 수 있다 나의 후예들은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다 누구도 내가 술을 마셨더라면 일이 지금처럼 통제할 수 없게 되지는 않았을 텐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알코올은 평소에 내가 정상적으로 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죽인다 알코올은 위조품으로 거짓된 평화를 준다 성경은 술 취한 자, 술고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술고래가 되는 것은 술 한잔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영원히 위태로운 때 내가 선밖으로 멀리 이탈해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알코올은 돈과 은사와 재능, 운명 등을 낭비하게 한다 알코올은 나쁜 행동으로 인도한다 폭력범죄의 50%가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다 알코올은 당신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빗나가게 하고 탈선시킨다 지혜는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인데 알코올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든다 알코올은 정말 정말 많은 결혼을 망쳤다 내가 그 아래 있어야 할, 그 통치를 받아야 할 유일한 영향력은 하나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한다 알코올은 반응 시간을 지연시킨다 술을 마시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술을 끊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알코올은 나의 간증을 심각하게 더럽힌다 당신의 10대 자네가 술을 마시지 않기를 원치 않는가 같은 이유를 당신에게 적용시켜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알코올은 아니다 알코올과 기도는 하나 될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알코올과 성격 공부는 하나 될 수 없다 섞일 수 없다 알코올은 나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낮춘다 알코올, 부서짐, 깨어짐이다 삶을 깨고 건강을 깨고 꿈을 깨고 다 깬다 세상이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세상에 예수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적당히 술을 마신다고 적당하게 포로노를 시청하고 적당하게 헤로인을 이용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가늠하는 것은 어떤가 크리처는 온전한 복종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알코올은 나로 알고 망각하게 한다 알코올은 내가 결혼했다는 것,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등을 잊어버리게 한다 나는 술 취하지 않았어요,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이 당신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면 그것 대신 소다를 마셨을 것이다 기쁨을 위해 술잔이나 술병을 결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알코올은 우리를 불순한 생각으로 가득 채운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여정, 사랑의 여정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예수 크리스도의 주제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뜻과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알코올은 우리로 알고는 예수께서 끝까지 정확히 마칠 수 있도록 내 앞에 표시해 두신 레이스를 경주하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 비틀비틀 혹은 맨땅 헤딩 크리스천의 음주를 정동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주장을 만든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50배 이상의 다른 이유들이 있다 그것은 벽을 치는 것과 같다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이 아니다 자몬 24장 31절 말씀해 보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TV였습니다